제주 빵지술래 히포파운드 빵순이라면 여기 다 아시죠? 베이글만치 총 6종 리뷰 갑니다 치오 베이글 카이막 조합 말이 필요 없죠 런뱀뮤 베이글이 밀도 높은 찰진 쫀득함이라면 히포는 밀도가 공기 섞인 퐁신 쫀득한 느낌 둘이 다른 매력이에요 카이막에는 무조건 꿀 뿌리고 안 뿌리고 천지차임 이거 듬뿍 떠서 베이글 위에 삭 올려주면 꿀 좀 더 뿌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이 조합이 2등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 다음은 우유크림 믹스 훌치 달달 상큼 딱 상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다음은 대파 잠봉 센 단순이 원픽입니다 달달한 대파 크림치즈에 짭짤한 잠봉 버터 품이 거기다 쫄깃한 베이글 식감까지 네 엄청 맛있단 소리예요 다음은 생망고 그린 요거트 센 얘가 3등 요거트 크림보다 우유크림을 더 선호하는데 얘는 아까 그 우유크림보다 더 맛있었어요 얘는 바닐라빈 무화과 센 이건 기대에 비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은 바나나 초코 크림 센 크림은 초코 맛이 많이 안 나는데 초코칩이 콕콕 박혀있어서 별미예요 바나나 초코 조합은 맛없어 6종 한입씩 싹 다 먹어보고 탑3는 좀 덧대 먹으며 깨을 먹방도 찍어봤어요 소개할게요 옆에서 콩콩을 주워 먹으네 서비스로 주신 플레임베이글은 얘가 다 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